1. 과선시장대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핏출부 중결승전 인천의 강호 유니티대 강팀 월상파이터스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2번 김우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에 스윙 원스트라이크 한가운데를 그냥 지켜봅니다 주자땝니다 스윙 삼진 그리고 이루 송구 송구가 정확하지 않아 세입이 됩니다 스코어링 포지션에 3번 홍성민 선수의 타석 슬라이더에 헛스윙을 합니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히트 아우트 패스볼에 배틀을 던져맞춰 1타점에 좌중 1타를 만듭니다 야 센스가 대단한데요 비껴 맞은 볼 우플로 토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언더베이스로 3루까지 진로하는 홍성민 선수입니다 5번 최정진 선수의 타석 아 바운드볼이 빠지고 맙니다 또 한 점을 가져가 2대0으로 앞서가는 UDT 팀입니다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한숨을 짓는 유상현 투수 6번 인민철 선수의 타석 히트 힙껏 잡아당긴 볼이 유격수 옆을 빠지는 좌안이 되며 세리머니를 하는 인민철 선수입니다 7번 김성민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일루 송구 아 악소리와 함께 엎어지고 맙니다 햄스트링 부상인가요? 아 큰 부상이 아니라 타행입니다 UDT의 선발투수는 최고구속 130km대의 빠른 불을 건지는 파이어볼로 은민상 투수입니다 홍산의 1번 타자는 고국범 선수입니다 배트 한쪽에 맥힌 타구 유격수 키를 살짝 넘기는 중안이 됩니다 2번 강수민 선수의 타석 풀카운트 접전 히트 한가운데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아쳐 중안을 만드는 강수민 선수입니다 연속 안타로 초반 6위를 맞는 박미상 투수입니다 주자 1유류의 찬스에 3번 우병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유격수 땅골 유격수가 잡아일루 송구 세입이 됩니다 1루에 늦었다 판단하여 2루에 송구하였지만 빠른 발과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세입이 됩니다 주자 완류의 위기에 4번 김동완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에 원스라이크 아우트에 투스라이크 투깟다 댄볼 중풀인가요? 중이풀인가요? 중견수가 잡아 빠른 송구를 하였지만 주자를 잡기에 조금 멀었던 것 같습니다 한가운데 원스라이크 주자 걸렸습니다 세입이 됩니다 아웃이라고 어필을 하는데요 아 세입이 맞네요 예리한 심판님이십니다 아 볼렛을 내보네 투수의 타석 자세를 바짝 낮춘 내야수들 아우트 꽉 찬 원스라이크 파울 투스라이크 스트라이크 그리고 삼성구 아우 슬라이딩하다 미끄러져 삼누수와 충돌하고 갑니다 메딕이 뛰어가고 풍산의 선수들이 스프레이를 먼저 뿌려줍니다 미안한 마음에 미끄러져서 발이 들렸다고 재현하는 유창 선수입니다 다행히 괜찮은가 봅니다 한가운데 볼을 받아 쳤는데 좌플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첫 타자를 블레스로 내보내고 한숨을 딛는 유상현 투수 주자땝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아 볼을 불구하지 못해 세입이 됩니다 잡아당긴 볼 구격수가 잡아일로 송구 아웃이 됩니다 아 하지만 타우타자를 맞추고 맙니다 열심히 뛰어나가는 파이팅 넓지는 신승호 선수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자 금산의 승호신 광상호 선수가 마운데 오릅니다 2번 김민석 선수의 타석 인코스 페스티볼의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꽉 찬 투스트라이크 열심히 하는 신승호 선수입니다 원 볼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우트 패스티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아 볼넷에 타자를 내보내고 4번 배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비껴 맞은 볼 우익수가 자리를 잡았는데 우플로 쓰리아웃을 만들며 위기를 넘깁니다 9번 김병민 선수의 타석 배트 안쪽에 맥힌 타구 상루수 옆을 빠지는 타구로 좌안이 됩니다 아 볼넷을 주고 주자 1루에 2번 강수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투수 옆을 지나는 땅골 1루수가 잡아토스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세입이 됩니다 세입이 되었지만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2GT의 내야진입니다 첫 타석 윤해안을 기록한 우병훈 선수의 타석 그리고 심중한 박미상 투수입니다 한가운데 총알피칭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꽉 찬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바이패스 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4번 김동완 선수의 타석 스윙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아우트를 건드렸는데 1루수가 다 밸루 송구 아우 빠질 뻔했습니다 친구인지 동생인지 장난을 치는 대준호 선수 아 하지만 인성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 같은데요 어? 동생이야 매번마다 왜 인성 안 좋은 장면만 찍히나요? 나가 한번 있어 아 이거 찍으러 올 때마다 맨날 털려 털려가지고 아 찍지마 아 인성 더러운 페즈로 선수 3회 초 선두 타자는 최정진 선수입니다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우트 꽉 챈 페스티볼에 공적 없이 다가고 갑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몰래 서로 내보내고 7번 오재혁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아우트 페스티볼을 밀어쳐 2루수 옆을 빠지는 강한 타구로 중안을 만듭니다 이제 안타 한박이면 동점도 가능한 상황에 8번 손정엔 선수의 타석 배타 한쪽에 맥힌 타구 2루수가 잡아 베이스터지 투아웃 그리고 1루 송구 1바운드를 잡아내며 더블로 3아웃을 만듭니다 정상북 선수의 귀신같은 위치 선정과 송구로 위기를 모면한 풍산 하지만 UDT에겐 매우 아쉬운 순간입니다 아우 3회에도 연습 투구가 129가 나오네요 포수가 김민석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5번 이우창 선수에 타서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2개의 잉크스 볼에 이은 아우트 패스 볼의 결정구로 삼진을 잡아납니다 아쉬워하는 이우창 선수입니다 6번 이상현 선수의 타석 배타 한쪽에 맥힌 타구 3루 더 가우 쪽인데요 3파 풀로 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폴렛으로 1회 내보내고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정상북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꽉 찬 원 스트라이크 슬라이더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인코스 패스 볼러 삼진을 잡아내는 박민상 투수입니다 최윤근 선수의 타석으로 유지의 마지막 4회 초 공격이 시작됩니다 슬라이더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또 파울 또 파울 스윙 삼진! 아우트 베스트 볼러 삼진이 되며 매우 아쉬워하는 최윤근 선수입니다 이야 공이 그냥 찍혀버리네요 히트! 슬라이더를 강박적으로 밀어쳐 우안을 만드는 신승호 선수입니다 2번 김민석 선수의 타석 아우트 패스트 볼에 파울이 됩니다 다시 파울이 됩니다 또다시 파울 히트! 아우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안을 만들며 추자 1유리의 찬스를 만드는 김민석 선수입니다 큰 거 한 방이면 역전도 가능한 찬스에 홍성민 선수의 타석 비껴맞은 볼 일루 덕아웃 쪽으로 가는데 이걸 잡아냅니다 투아웃에 심성이 매우 고운 배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쓰리 볼 아 볼렛으로 골라 일루의 진로하며 추자 만루의 찬스에 4번 최장진 선수의 타석입니다 와 진짜 긴장되는데요 인쿠스 패스트 볼에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높은 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인쿠스 아이 패스트 볼로 삼진을 잡아내며 추자 만루의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황상호 투수입니다 멋진 투수전으로 기억될 두 팀 간의 경기는 2대3으로 풍산파이터스가 승리하며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